왜 또 궁금한 거 없어요? 역시 궁금한 것도 없고 신청곡 여쭤보면 신청곡도 딱히 없고 안심스테이크요? 아이스베어? 아 죄송해요 어제 안심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아이스베어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? 어 글쎄요 맞다 저 자랑할 거 있었는데 저 잠시만요 이것도 아이스베어고요 쿠션이거든요 이것도 아이스베어고요 제가 세븐일레븐 가서 샀거든요 잠시만요 세븐일레븐 가서 막 보는데 어디서 익숙한 형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아니 이럴수가 이렇게 외박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요? 이거 아이스베어 볼크앤이에요 아이스베어 포스트잇도 있어요 딱히 좋아하는 이유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누가 아이스베어하고 제가 성격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아이스베어랑 닮았다고 주변에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위베어베어스를 막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좀 귀여운 거예요 애들이 다 그리질리랑 판다랑 아이스베어랑 그래서 막 보다가 옆에서 닮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그냥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애들이 맛을 모르고 하면 아무도 없야대 아이스베어 몽룡상 여러분들 about it